한 번! 한 번! 여전히 안 맞는 팀이 있네요. 많이 친하십니까? 안 친해요? 안 친하죠. K형제가 다 그렇죠. 유일하게 한 팀이 100점을 가져가시고 이번 팀에는 2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. 한 번이 싸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옛날 사람! 정답입니다! 한 번에 맞춰주셨어요. 그 옆에 짝꿍이 엄청 언짢은 표정으로 어디? 이러신 거죠. 그분이 저기 있잖아, 저기! 이랬는데 그분이 못 찾으신 거예요.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럴 수도 있죠.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사진을 3개 봤어요. 내가 먼저 본 걸 내 옆의 느낌원은 못 봤을 수 있죠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? 그렇지. 그럴 수도 있지. 아, 그게 먼저 보일 수도 있구나! 이래야 되는데 반절 수 없는 사람이야! 이러면 안 되는 거! 자! 여러분, 이제 마지막!